4 여러분들 미국이 어 금리를 계속 올립니다 언론에서는 미국이 물가가 너무 올라가서 그렇다 음 미국의 물가가 올라가서 금리를 올린다 이렇게 지금 경제 전문가들의 떠들입니다 그 이면에는 어 굉장한 수들이 있어요 미국은 여러분도 알다시피 군사적으로 초강대국 이에요 그쵸 군사적으로 초강대국 이에요 으 여러분들 미국이 금리를 올릴때를 보세요 가만 보면 미국은 본인들이 어려울 때는 그냥 돈 찍어내요 돈 찍어내서 양적 완화라 그러면서 돈을 마구 풉니다 그쵸 그럼 전세계가 막 돈이 풀리니깐 어 왜 그 달러 패권에 의해서 달러가 많이 들어오니까 막 전세계 경기가 막 좋아져요 그 어느정도 좋아지면 어 여러분들 알다시피 미국의 달러가 많이 풀리면 어떻게 되죠 돈의 가치가 하락을 하죠 그러면 금리 인상 물가가 오르죠 그러면 금리 인상 이라고 하면서 어 또 돈을 걷어 드립니다 여러분들 보시면요 금리를 계속 올려요 이게 그냥 단순히 미국의 물가가 올라가서 금리를 올리는 게 아니죠 이거는 미국의 패권 전략이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금리를 올리면 가장 취약한 게 어디예요 미국 빼고 전세계가 지금 다 물가가 올라가고 경기가 어려워져요 거기에다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전쟁을 하고 있어요 뻔히 미국이 봐도 자기네 돈을 전세계가 다 쓰고 있는데 자기네들이 금리를 올리면 미국의 달러가 전부 미국으로 들어오니까 자기네 돈의 가치는 올라가고 다른 나라의 돈은 똥값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환율이 폭등하는 거예요 그쵸 우리나라가 환율이 폭등하는 건 이유가 뭐예요 달러가 귀해지니까 우리나라도 점점점 우리나라의 돈의 가치가 하락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전세계가 가치가 하락을 해요 그래도 우리나라는 세계 경제 10대의 규모의 경제대국이죠 그래도 그러면 가장 미국이 금리 인상을 꾸준히 막 하면 가장 타격을 받는 게 어디예요 신흥국들이에요 신흥국들 신흥국들이에요 경제가 취약한 나라들 즉 동남아시아의 개발도상국들 가장 취약한 거예요 그 피해는 그럼 왜 미국은 맨날 돈을 풀었다가 지네 맘대로 걷어들일까 왜 돈을 풀었다가 걷어들일까 여러분들 보시면요 이게 신흥국들에서는 경제 위기가 폭락을 하고 자기네 돈의 가치가 떨어지니까 자산의 가치가 폭락을 하게 되죠 그러면 이때 어떤 일들이 벌어져요 미국 월가에 달러를 많이 갖고 있는 자들이 그 동남아시아 뿐만 아니라 신흥국들 국들을 가서 싸게 모든 걸 다 사버리죠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양털깎이라고 해요 여러분들 알다시피 중국의 슝 슝빈이라는 화폐 전쟁을 썼던 저자가 이거를 양털깎이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경기를 달러를 풀어 갖고 양의 털이 많이 달았을 때 미국이 금리를 쫙 올려서 그 나라의 경제를 무너뜨리고 결국은 헛값의 매물들이 나오면 미국의 달러를 가지고 와 갖고 다 사들이는 거죠 그래서 경제 식민지를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시면 1970년대 후반 80년대 초반에 미국이 여러분들 금리가 그 당시에는 지금의 상상할 수도 없어요 미국이 연준이 막 1년에 금리를 막 4% 9% 이렇게 올려요 그래서 미국의 기준금리가 20%가 나갈 때가 있었어요 미국의 금리가 여러분들 1980년대만 해도 중동, 그 다음에 그 어디죠? 중동이랑 남미 이쪽이 우리나라보다 훨씬 잘 살았어요 잘 사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미국이 금리를 엄청나게 올려 갖고 아예 그쪽에 경기 타격을 줘서 그쪽이 이제 무너지면 미국에 엄청난 달러의 월가에 자본들이 들어가서 사들이고 그러면서 경제 식민지를 만들고 그게 80년대에 일어났던 일이에요 그래서 세계화 시킨다 그러면서 신자유주의 시대를 만들고 그게 미국의 세계화 전략이었어요 90년대 어때요? 80년대에 고급 미국의 연준이 금리를 한 20%까지 올려갖고 직격탄을 받았던 그 당시에 우리나라는 1970년대 후반까지만 해도 미국의 원조에 의해서 사는 나라였어요 사실상 80년대 초반이나 후반 돼서야 이제 경제개발, 개발도상국 이렇게 지위에 올라갔지 1970년대까지만 해도 여러분들 알다시피 미국의 원조에 의해서 사는 날이었어요 90년대들에서 여러분들 알다시피 멕시코도 82년에 모라토리비엄을 선언했던 거예요 미국의 금리에서 남미도 장악을 했어요 세계화를 미국이 전략을 펴면서 싼 가격의 남미 국가들을 자기네들이 경제 스타를 한 거죠 90년대 동아시아 여러분들 우리나라가 IMF를 겪었죠 이 동북아시아 동아시아의 어떤 경제개발이 한창 일대예요 그때 여러분들 알다시피 1990년대 94년, 95년 1990년대 초반에는 달러가 막 풀려요 경기가 되게 좋았어요 그러다가 1994년, 95년, 96년 3년간 금리를 미국이 막 올려요 그런 여파가 1997년 대한민국이 그리고 아시아에 경제금융 상황이 온 거예요 그때 우리나라가 여러분들 IMF 겪을 때 물론 무능한 김영삼이 욕도 먹지만 그럼 미국이 우리나라 IMF 얼마든지 구제금융 신청 안 하게 해주려면 할 수 있었어요 우리나라도 세계화의 전략에 의해서 국내 외환시장을 여러분들 그 당시에 기억나세요? 김영삼이가 OECD 가입 조건으로 우리나라가 뭐뭐 개방했는지 아마 아실 거예요 OECD 가입 조건으로 그 다음에 그때 금융시장과 외환시장을 개방을 해요 금융시장과 외환시장 여러분들 우리나라가 재벌들이 그때는 1900 IMF 터지기 3, 4년 전에 보면 저유가 저환율 여러분들 달러 그 당시에 700원 800원 했을 때예요 그렇죠? 저유가 저환율 하여튼 3저 현상으로 막 우리나라가 호황이었어요 그때 우리나라 재벌들이 무슨 짓 했는지 아세요? 막 종금 만들고 그랬죠 날의 종금 무슨 종금 그런 종금사들을 왜 만드는 줄 아세요? 일본의 단기 외화 자금을 영입을 합니다 그때 일본 자금이 되게 많이 들어와요 그래서 일본의 자금들을 들여와갖고 우리나라가 무슨 짓을 했냐면 우리나라보다 못 사는 동남아시아 국가들에게 돈을 풀어와갖고 이자 놀이 했었어요 근데 우리나라가 IMF가 1997년에 빵 터지니까 일본이 그 단기 자금을 회수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때 오히려 미국의 클린턴이 일본에게 절대 봐주지 말아라 라고 하면서 사실상 우리나라는 IMF를 맞이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외환과 금융시장을 개방을 했던 거예요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 여러분들 보시면요 우리나라도 양턱 90년대에 80년대에는 중남미 중남미가 미국의 금리 인상의 희생양이었어요 그때 세계화에 중남미부터 경제 위기를 빠뜨려갖고 미국이 엄청난 월가의 자본갖고 중남미의 주요 국측한 것들을 다 사들여요 90년대는 아시아를 지배하기 위해 세계화 전략이죠 아시아의 세계화 전략을 위해서 미국이 고금리 정책을 펼쳤던 거예요 그 결과 어떻게 돼요? 아시아 경제 금융위기 와갖고 우리 어땠죠? IMF 왔죠 그때 우리나라 어땠어요? 금융과 외환시장 개방하면서 외환은행 넘어갔죠 그리고 역삼동에 있던 스타타워 빌딩인가? 그것도 6,300억 원에 그 당시에 그 론스타가 사들였죠 그 론스타라는 말이 외환 외국 자본들이 들어와갖고 굵직굵직한 우리 사업들을 그냥 저가에 다 사들인 거예요 왜? 엄청난 달러가 IMF 때 달러가 2,000원까지 올라갔었어요 그 다음에 달러가 많이 올라갔을 때가 2007년도 후반 2008년도 리먼브로스 사태가 터질 때 그때 1,600원까지 올라가요 지금 보세요 거의 1,400원 돌파하고 그렇죠 얼마나 그러면 여러분들이 보세요 왜 미국이 단순히 얼마나 미국이 달러 패권이나 전쟁을 일으키지 않으면서도 경제 식민지를 만드냐 지금은 여러분들 철저하게 아시아 국가 뿐만 아니라 개발도상국들 지금 여러분들 가장 핫한 플레이스가 어디예요? 베트남이죠 태국이죠 그렇죠? 요즘 메이딘 하면 다 베트남 태국 뭐 막 이런 신흥 동아시아의 어떤 개발도상국들 이런 나라들이 지금 미국이 금리를 올리면 우리 대한민국보다는 더 직격탄을 맞죠 왜 그럴까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한 거예요 중국이 남중국 중국이 세계화 전략으로 중국이 아시아에서는 미국보다는 중국의 영향력이 세거든요 아시아에서는 미국보다는 중국의 영향력이 굉장히 세잖아요 중국의 세계화 전략을 막기 위해서 금융적으로 미국이 금리를 올리면 아시아 국가의 취약한 경제 구조를 갖고 있으니까 타격을 입죠 그럼 엄청난 미국의 월가 자원들이 들어가서 베트남, 인도네시아 이런 나라들의 모든 기업들을 다 사들이는 거예요 일본이 한때 여러분들 1980년대 뭐 소온유 워커맨 전자제품이 전세계에서 1위를 달리면서 엄청난 미국을 바짝 죽여가는 경제에 대고 2위까지 올라간 적이 있어요 그때 미국이 일본을 한방에 죽입니다 어떻게 죽여요? 그때 일본은 철 모르고 엄청난 자기네 경제력을 토대로 미국의 기업들을 막 사들여요 미국의 기업들 소니가 미국의 굵직굵직한 회사들을 막 인수를 해요 그때 미국은 웃죠 국부 유출이라고 생각 안 하죠 언제든지 맘만 먹으면 얘는 죽여버릴 수 있으니까 그게 바로 미국이 프라자 호텔에서 합의를 하면서 니들 앤화 절상하라 앤화의 가치를 낮춰라 이렇게 하면서 사실상 일본의 경제 침체기는요 미국에게 대들다가 당한 거예요 미국에게 대들다가 당해갖고 일본은 30년간의 경제 침체기를 겪으면서 미국의 종로릇을 하는 거예요 미국을 앞서 나가려다가 그럼 여러분들이 보시면요 지금 우리나라가 잘 보세요 2003년 미국이 얼마나 우리나라 동아시아의 금융위기를 98년에 우리나라는 IMF 그 다음에 동아시아의 경제 위기가 온 다음에 미국은 저금리 정책을 펼쳐요 그 다음 1%대 미국이 연준의 금리가 1%가 돼요 그러니까 달러가 마구 풀리겠죠 막 값싼 돈이 들어오니까 그러면서 전세계가 또 경기가 막 올라가요 그러고 있다가 이제 2003년부터 미국이 금리를 올려요 2003년 2010년 주기로 금리를 올려요 점점점 키워놓고 양털 깎고 그 나라 잡아먹고 그렇죠 그러니까 2003년부터 이제 금리를 짝짝짝 올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2003, 2004, 2005, 2006 올리다 보니까 2007년부터 미국발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그 당시에 막 트랜스젠더가 집 4채를 가지고 있고 뭐 어느 집 강아지 이름으로 대출을 받아도 돈이 나오고 할 정도로 미국이 돈을 막 풀었었어요 그러다가 여러분들 알다시피 2007년도에 미국발 서브프라임 모기지론이 날아가 보니까 그 당시에 잘 나가던 어디에 브라질이 무너지는 거예요 브라질이 브라질이 좀 신흥 강국이었다가 그럼 또 미국에 월가의 자본이 들어가서 브라질의 기업들을 다 사드려요 우리나라도 그랬고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면 미국이 단순하게 미국이 여러분들 요번에도 보세요 코로나 2019년부터 여러분들 미국이 돈을 엄청나게 풀죠 거의 4천조를 풀어요 4천조 4천조는 우리나라가 10년 10년 예산이에요 그냥 미국은 지네가 불리하니까 4천조를 찍어내요 4천조를 찍어내갖고 돈을 막 풀어버려요 그럼 그 4천조가 풀린 돈을 어떻게 해요 그럼 미국의 달러 가치가 하락을 하죠 그럼 미국이 전세계의 달러 패권이나 지배력이 약해지죠 그럼 미국이 어떻게 해요 금리를 올리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 미국이 경기 안좋다고 딸라 찍어낸 것을 지네 경기 좀 좋아지게 하려고 그 어떤 책임을 다른 나라에게 다 떠넘기는 거예요 다른 나라에게 다른 나라에게 떠넘기는 거예요 그러면 미국 경기 살리려고 딴 나들이 미국의 부채를 다 떠안고 지금 전세계가 고통을 겪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하나 그 기업들을 우리 김현정 위원장님 나오셨네 여러분들은 평택 김현정TV 많이 구독 좀 해주세요 양털깎이에요 금융위기 만들고 가장 취약한 그 나라가 갖고 다 잡아먹고 기업 사냥하고 미국이 10년 주기로 이게 나타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보시면 우리나라가 전세계에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면서 전세계가 같이 돈을 풀었어요 지금 중국은 오히려 보세요 미국의 금리를 올리는데 중국은 여러분들 금리를 낮춰요 여기서 중요한 얘기를 해줄게요 유일하게 여러분들 미국과 동등하게 싸우고 있는 한마디로 경제 규모로 보면 중국이 더 크죠 중국이 이제 넘어섭니다 미국을 왜 그러면 미국이 계속 금리 인상을 하냐 중국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죽이냐 중국 부동산 시장을 붕괴시켜서 중국이 스스로 금융개방이나 외환시장의 개방을 안 하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중국이 여러분들 미국이 금리를 올리면 전세계는 다 같이 금리를 올리는데 중국은 의외로 위안화를 금리를 낮춰요 돈을 푸는 거예요 중국은 지금 부동산 가격 유지하려고 중국의 부동산 가격이 붕괴게 되면 한마디로 여기저기서 중국 기업이 무너지고 부동산 가격이 하락을 하면 당연히 미국 자본이 들어와서 중국을 다 사버릴 거 아니에요 중국 자본들이 이미 미국에서 철수한 거는 오래됐고 중국이 지금 금리를 낮춰버리는 외 위안화를 국제 달러에 버금가는 화폐로 만들려는 대중국 전략이 있거든요 중국도 지금 부동산 가격이 엄청나게 버블이 있었는데 이거를 어떻게 해서든지 유지하려고 금리를 낮추고 있어요 중국은 반대로 가고 있죠 근데 반대로 가는데 오래 못 버틴다는 거죠 그럼 점점 어때요 중국 경제가 무너지면 결국은 중국도 어려워지면 달러의 힘으로 중국에 있던 굵직굵직한 산업들을 미국이 인수한다 월가에서 인수한다고 생각해봐요 정치적으로만 중국과 미국이 으르렁거리지 실질적으로 내부에서는 중국이 이미 세계화 작업이 시작돼 있는 거예요 이게 미국의 힘이에요 달러 패권의 힘이에요 진짜 여러분들이 이걸 보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 보시면 지금 미국이 금리를 계속 올리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소련의 고립이에요 그러니까 러시아의 고립이에요 금리를 올리면 전 세계가 어떻게 되죠? 경기 침체가 오죠 일부러 경기 침체를 만드는 거예요 경기 침체가 되면 어떻게 되죠? 석유 소비가 줄어드는 거예요 그렇죠? 미국이 노리는 게 바로 그겁니다 전 세계를 경기 침체를 만들면 전 세계 공장이 돌아가지 않아요 그러면 전 세계의 석유의 소비가 줄어들면 오페크 산유국 플러스 러시아라는 플러스 이 집단들이 결국은 유가가 기름이 남아 돌다 보면 유가는 어떻게 돼요? 하염없이 떨어지게 되죠 그래서 사우디가 미국과의 동맹관계임에도 불구하고 러시아의 손을 들어준 거예요 미국의 그런 전략이 보이니까 미국 니들 금리 올려갖고 전 세계가 기계가 돌아가지 않으면 석유 소비량이 줄어들게 되면 유가는 똥값이 되니까 하루 증산량을 200만 배럴을 감축시킨 거예요 이해가 가시죠? 러시아가 여러분들 소련이 붕괴된 이유가 뭔지 아세요? 80년대에 미국이 신자유주의 시대를 펼치면서 금리 인상을 엄청나게 하면서 소련이 전 세계가 금융 석유 소비가 줄어드니까 소련이 석유값이 폭락을 하면서 체제가 붕괴된 거예요 소련도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 유가의 하락에 의해서 체제도 붕괴된 거예요 경기가 나빠지니까 지금 여러분들을 보시면 금리 인상, 경기 침퇴는 다 알아요 그럼 가정에서 소비하는 석유가 많겠습니까? 전 세계 공장에서 돌아가는 석유가 훨씬 많겠습니까? 당연히 전 세계의 기계들은 멈춰버리고 생산량은 줄어들어버리고 그럼 석유기 소비가 줄어들면 중동의 산유국들을 자연스럽게 달러 패권으로 잡아둘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시면 그러면서 미국의 달러 패권이 점점 공고화 되는 거예요 지금 1980년대 여러분들 오일 쇼크 있었잖아 1974년에 오일 쇼크도 진짜로 보면 유가가 막 4배까지 치솟다가 나중에 유가를 확 떨어뜨리고 이런 것도 여러분들 다 미국의 전략이지 이건 음모론일 수도 있지만 그냥 결국은 하여튼 이런 것들도 보셔야 된다 그래서 미국은 언제든지 미 연방준비은행이라고 하면서 미국의 은행이에요 그렇죠? 미 연방준비은행은 어떻게 보면 미국의 은행인데 미국 월가의 은행들이 이 연방준비은행에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세계를 지배하는 은행이에요 미국의 은행이 전세계를 지배하는 은행이에요 그게 달러 패권의 힘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결국은 신흥국들의 신흥국들이 가장 경기 침체나 경기 금리 인상에 대한 타격 그럴 때마다 미국의 월가는 엄청난 달러로 그 나라의 경기 가장 핵심적인 것들을 다 사들이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갖고 우리가 1998년 이후 IMF 이후에 우리나라 산업구조가 어떻게 변했는지 잘 보세요 대부분 삼성전자의 주식도 대부분 반 이상이 외국 자본이죠 말이 브랜드는 삼성 우리나라 거라고 생각하지만 실질적으로 배당금 받아가는 건 다 외국인들이 받아가요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전 세계를 이게 전 세계의 미국의 세계화 전략 달러 패권의 공고화 전략이에요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 우리나라가 만약에 강남의 집값이 40억 50억 하라는데 미국 미쳤다고 강남에 건물을 사겠습니까 금리 인상해갖고 폭락시킨 다음에 똥값 되면 미국의 자본들 들어와갖고 다 주워 먹으면 미국들 엄청난 남는 장사잖아요 그게 바로 론스타예요 IMF 일으키고 한국은행 잡아먹고 IMF 일으키고 역삼동에 있던 스타트아웃빌딩 미국이 갖고 있다가 샀다가 론스타가 불과 2, 3년 소유했다가 3천억 벌고 나갔어요 외환은행 2조에 인수했다가 8조에 팔면서 6조 남겨놓고 도망갔어요 아 6조에 팔면서 4조 남겨놓고 도망갔어요 그냥 앉아서 코풀기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의 입장에서는 여러분들 경기침체를 의도적으로 이용하죠 그래서 에너지 수요를 줄여서 러시아를 비롯한 오페크 산유국 플러스 러시아나 이런 산유국들이 단합을 깰 수 있고 결국은 러시아와 산유국은 독점 기업이잖아 왜? 석유가 무기니까 그런 석유의 무기를 깰 수 있는 건 뭐죠? 결국은 수요를 줄이는 거니까 현재 경기침체를 만들고 있고 그래서 러시아의 어떤 팽창을 막고 중국과 러시아를 동시에 견제하는 거예요 중국의 남아 정책을 견제하고 아시아에게 옮겨지는 패권들을 줄여놓고 미국이 오히려 잠식하고 그러니까 이게 왜 미국이 이런 전략을 펼치냐 지금 보면 아시아에서는 중국 편을 드는 나라 있죠 우리나라도 여러분들 경제는 중국이잖아요 미국 편을 드는 나라 중국 편을 드는 나라 분명하게 여러분들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중국 의존도가 높은 나라들은 굉장히 취약하게 되죠 그러니까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정권의 리더들은 미국에게 어떤 손을 벌릴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내년까지도 굉장히 결국 미국의 최고의 목표는 제가 볼 때는 중국의 금융 개방 우리나라 같은 어떤 미국의 후 불기만 해도 날아가는 나라야 IMF라는 걸 쉽게 우리나라를 터뜨려 갖고 외환시장 개방이란 금융시장 개방을 시킬 수 있지만 중국이라는 나라는 그런 규모는 미국이 할 수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전 세계를 중국 빼고 전부 금리 인상에 따른 여파를 몰아서 중국도 결국은 부동산을 붕괴시키고 중국 경제를 붕괴시켜서 결국은 부동산 시장 그리고 중국의 시장을 미국 자본이 잠식하려는 전략이다 그리고 지금 러시아의 어떤 우크라이나의 전쟁 그리고 중동의 산유국들과의 미국의 마찰 이것도 경기 침체로 결국은 수요를 줄여서 미국이 펼치는 전략이다 이렇게 좀 시각을 넓혀서 보면 여러분들이 잘 보여요 결국은 금리와 달러가 급등을 하면 달러가 여러분들 환율이 올라간다는 건 어떤 나라든지 자기 나라에게 화폐의 가치가 똥값이 되니까 달러가 올라가는 거 아니야 그러면 여러분들 이 달러가 1달러가 이 볼펜을 하나 살 수 있었는데 1달러가 갑자기 볼펜을 이만큼을 사요 그러면 엄청난 달러를 모으기 위해서 전세계가 눈이 빨개서 달러에 의존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달러 패권이 곧 무기가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기존에는 막 100만원 지금 여러분들 어디야 베네두엘라 같은 경우에 무슨 빵 하나 사려고 하면 돈을 막 이렇게 자루로 가서 빵 하나 산다며 그래서 돈을 치시는 게 아니라 무게로 돈을 저울에다가 이만큼 달면 빵 하나 주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경제적으로 취약한 나라부터 금리 인상과 환율이 폭등하면 타격으로 있기 때문에 지금 미국이 이런 전략을 펼친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단순히 미국 경기 부활이 아니라 미국이 중국 견제, 러시아 견제 세계화 전략의 여러분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보면 보세요 90년대, 80년대에도 금리 인상 했었죠 그래갖고 남미가 붕괴됐거든요 그 다음에 90년대는 아시아가 붕괴됐거든요 2000년대에는 미국발 서브프라이 모기지로를 일으켜갖고 나머지 유럽 국가들도 휘청거리고 그래갖고 그리스가 무너지고 브라질도 무너지고 그 다음에 이제 또 10년 주기로 또 2019년에 양적 완화를 통해서 돈 막 풀어놓고 또 지금 돈을 회수하면서 이제는 중국을 금융개방 중국이 신흥 강자로 떠올리니까 중국을 쳐야 되니까 일본도 미국한테 덤비다가 한방에 가서 30년간 경제 침체기를 겪고 결국은 두 손 들었잖아요 지금도 그런 싸움이에요 여러분들 보시면 그러니까 세계 경제가 죽던 말든 너희들은 달러에 의존해라 그거예요 진짜 예전에는 군사적으로 미국은 여러분들 좋은 나라는 아니죠 군사적으로 초강대국은 맞죠 그렇죠 좋은 나라는 아니지만 군사적으로 초강대국이 맞죠 근데 미국은 평화를 외치면서 전쟁을 일으킬 수는 없지만 없으니까 90년대부터는 이제 경제 잠식을 통해서 그 나라를 지배하는 구조로 삼는 거죠 그렇죠 그렇잖아 예전에는 말안들면 후세인은 누구건 잡아와서 미국 법정에 세워가지고 죽였는데 여러분 생각하면서 미국은 평화, 민주주의 얘기하면서 세계 2차 세계대전 이후에 가장 전쟁을 많이 한 나라는 미국이에요 웃기잖아 세계에서 평화하면 미국, 자유, 평화를 외치면서 전쟁은 지나가 제일 많이 해요 근데 여러분들에게 제가 좀 이건 아직 경제학자들도 얘기는 안 하는데 저는 코로나가 의외의 신자유주의 시대 즉 세계화의 종말이라고 생각해요 신자유주의 시대 그리고 세계화의 종말 미 코로나의 영향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달러 패권이 약해졌었거든요 달러 패권의 약한 게 어떻게 보면 세계화는 미국을 위한 세계화야거든요 여러분들 전 세계가 세계화가 됐어요 그럼 잘 살고 돈 많은 자들이 살기가 편하겠습니까 없는 자들이 자기네 거 지키는 게 더 편하겠어요 있는 자들이고 힘 있는 자들이 옛날에 제국주의 시대 때 힘없고 가난한 나라 잡아먹듯이 지금 세계화 전략은 경제적으로 수탈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면 의도치 않게 미국의 세계화의 전략은 코로나에 의해서 종식이 됐는데 이 세계화의 종식이 되다 보니까 미국의 어떤 패권이 흔들릴 수가 있으니까 미 연준이 과도한 금리 인상을 통해서 달러를 회수하면서 중국과 러시아를 동시에 견제하는 그런 현재의 상황이다 왜 그러냐면 세계화를 통해서 결국은 많은 나라들이 본인의 자기 자국의 국부 유출이 심각하다는 걸 느꼈고 세계화를 통해서 코로나를 경험을 하면서 어려울 때는 국익 우선이라는 걸 먼저 생각했기 때문에 미국의 전략이 미스가 날 수 있는데 여기서 금리 인상을 통해서 다시 한번 미국의 달러 패권을 공교하게 하는 시간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성공하죠 아쉽게 미국에 미국을 꺾을만한 게 없죠 그래서 이럴 때 경제 위기 때는 오히려 미국에게 바짓가락을 잡는 리더가 있으면 안 되고 미국의 니즈를 이용해서 전략적으로 동등하게 동맹국가인 대한민국이 자국의 이익을 실현할 수 있는 리더가 필요한데 무조건 한반도의 긴장을 통해서 미국의 어떤 기분을 맞춰주려는 이런 전략을 펼치다 보니까 이제 중국과도 적대관계가 되어버리면 우리나라 이제는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는 거죠 그게 가장 큰 걱정이 그거예요 이번에 이런 미국의 금리 인상에 따라서 우리나라가 경제는 중국에게 의존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미국의 편에 서서 여러 가지 정책적인 실수를 하게 되면 굉장히 우리나라는 경제 구조상 중국을 무시하지 못하는데 타격은 우리나라가 더 입는다는 거죠 아쉽죠 그래서 위기 때는 좀 우리 이재명 의원님 같은 실용지휘자들이 좀 나와서 동맹관계일 때는 그 나라를 스타라거나 그런 게 아니라 서로 수평적인 지위에서 양국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어떤 국격을 높이고 회담도 되고 그래야 되는데 1억 달러 주면서 45초 회담하고 오는 걸 이런 걸 보면서 참 미국이 얼마나 우리를 같지 않게 생각하나 그런 걸 느꼈죠 제가 볼 때는 내년 하반기나 돼야지 미국이 어느 정도 중국이 손들고 전쟁이 종식되면 미국이 그때 이제 금리 인하가 신호탄으로 오면 이미 우리나라 경기는 경제는 거의 폭망 수준으로 갈 것 같아요 걱정이에요 하여튼 단순한 지금 위기가 아니라 하여튼 최대한 이럴 때는 여러분들 빚을 줄여야 돼요 빚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내용은 계속 됩니다